비오는 날 찾아온 손님의 정체 조선 숙종 때의 학자였던 정시안은 황문과 덕행으로 청거되어 조정에서 세자를 보필하는 임무인 진선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는 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원주향촌에 응거했습니다. 그는 자식 하나 두지 못했고 부인도 몇 년 전에 저세상으로 가버려서 혼자 적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촌에서 학도를 가르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으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 날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살인문밖에 두 청년이 나타나 오두커니 서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김새는 맑고 빼어났으며 신수도 훤해 보였습니다. 시안은 이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안은 이들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여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안이 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고 기계와 도량도 크고 시원했습니다. 이에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네들 우글 곳이 정해지지 않았겠지. 날은 이미 저물고 비도 오니 여기서 일근이와 함께 자지 않겠나. 이에 그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천하다고 박대하지 않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찌 감히 어르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비가 와서 음습하니 청컨대 막걸리 한 병만 내어주십시오. 처음 본 어른한테 난데없이 술을 달라고 하다니 무슨 일이지. 시안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이들의 말씨와 행동거지가 예의가 있었기에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술을 사오라고 했고 두 사람은 술병을 기울여 대작하며 영겁 후 몇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반은 남겨두고서 나머지는 밤이 되면 마저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방에서 함께 묵었습니다. 한밤중이 지났을 때 시안이 설핏 잠에서 깼습니다. 어느덧 비가 그치고 구름이 옅게 끼어 희미한 달빛이 창문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와는 다른 모습의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가뿐한 옷차림을 하더니 서리빨 같은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남은 술을 서로 권하여 마시는 중에도 휙휙 휘두르는 칼 그림자가 방 안에 번뜩였습니다. 시안이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앉아 물었습니다. 자네들 지금 무얼 하는가 두 사람이 놀라 돌아보더니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소란을 피워 어르신의 잠을 깨웠으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르신께서는 얼굴에 여유가 넘치고 편안하시군요. 전혀 당황하는 빛이 없으시니 말입니다. 평생을 돌아가도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몰래 와서 나를 해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 놀라거나 두려울 게 없지. 자네들은 정말 못하는 사람들인가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코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과연 큰 분이십니다. 하면 이제 저희 속사정을 털어놓겠습니다. 저희는 본래 영남 사람으로 몸도 남자가 아닙니다. 시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자세한 사정을 들려주게 두 사람은 소리를 삼키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한참 만에 말을 이었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려니 슬프고 분한 마음이 북받치고 이런 모습이 부끄럽고 싫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둥이 자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행히도 저희를 낳고 산후병으로 돌아가셨지요. 그 후 못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웃의 산은 암흑에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간통한 자들끼리 짜고 저희 아버지를 독살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리고 철없던 저희는 의지할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이후 다주머니에게 길러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들과는 하나하늘 아래 살 수 없기에 저희는 안지나서나 복수심에 불타올랐지요. 마침 검술에 뛰어난 이가 경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자매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칼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하여 십년을 배운 끝에 검술의 신묘한 이치를 꽤 뚫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남가 복장을 하고 이름을 숨긴 채 사방을 돌아다니며 원수의 종적을 뒤쫓았습니다. 한참 만에 한양성 안에서 그들을 찾았지요. 한데 성상께서 계신 원성인 데다 인가가 오밀조밀 모여있어 누군가를 잡아 족치기에는 단속이 너무 심해 손을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꼭 참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지도 벌써 몇 해가 되었지요. 그러다 최근 들으니 저 원수들이 한양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어젯밤에는 충주의 순선촌에 묵고 오늘은 이 앞마을 여관에 묵는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지요. 뼈에 사무치도록 쌓인 원안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차림과 행장은 남자인양 꾸몄어도 여자의 몸으로 객점에서 여러 장사치나 행객 사이에 뒤섞여 묵을 순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어르신께서 중후하고 넉넉한 덕을 갖춘 분이라고 하기에 그렇다면 어르신 댁에서 묵어가는 게 좋겠다 싶었지요. 해서 찾아뵈었는데 실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거처까지 내주시다니요.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이 밤을 넘길 수 없었을 겁니다. 실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술을 요청한 게 당돌한 일인 줄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큰일을 치르려면 담력을 키워야 하니 술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보시기에 무례한 일을 많이 저질렀으니 죄송할 뿐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시안은 감탄에 맞이하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의연했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칼을 짓고 일어나더니 날란 걸음으로 대문을 나가 나는 새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종을 시켜 여관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정신없이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젯밤 한양에서 어떤 안악이 내려와 우리 여관에 묵었다오. 뒤에 한 사내가 따르고 있었고 말이요. 한데 글쎄 새벽박이 올 때쯤 칼을 찬 강도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저들을 찌르고 머리를 베어 갔지 뭐요.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고 훔친 물건도 전혀 없었고 말이요. 어찌나 행동이 날렵한지 아무도 강도를 본 사람이 없었지요. 그 말을 들은 종은 시안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시안은 남장을 한 두 자매의 원한을 생각하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장장장장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